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월트 디즈니를 강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이때까지 월트 디즈니의 생애를 강의하신 분은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지만은 2020년 첫 강의를 월트 디즈니로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겨울왕국 투가 지금 1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국내 관중 동원이. 그러니까 관객 동원이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혼자 안 가죠. 나 홀로 가서 보는 게 취미예요 이런 애들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따라가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겠죠. 왜냐하면 또 다시 보고 싶으니까. 어린이들이 또 가서 극장 가고 이러면 또 피자도 사주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그 다음번에 누구에서 또 아버지가 간다든가 뭐 이모가 따라간다든가 그렇죠 예 큰형이 따라간다든가 물론 큰형이 따라가면 옆에 분위기는 별로 안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 예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된 포인트가 조금 나왔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도대체 어떻게 돈과 조직을 형성했는가. 예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천이십년 일월에 새롭게 도약하는 유튜버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저분들 오늘 여기에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시고 정말 그.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럼 유튜브를 봐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 진짜 초연결 사회다 4차 산업혁명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 뭐 플랫폼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초연결 사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라는 어떤 직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강사를 잘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작년 말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난 물어봤습니다. 예 잘 몰랐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강사인 줄을 근데 작년 말부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오는 분이 와도 그 앞에서 뻔뻔스럽게 두 시간 떠들 수 있으면 강사를 해라. 하시겠죠. 아. 처음 보잖아. 그렇죠 전에 내본 적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온기를 나누어 보았나. 아니죠 그죠. 예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앞에서도 친한 척 할 수 있으면 강사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제 선정이고 조회수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어디서든지 찍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삼각대 하나 딱 꺼내두고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이러면 아이고 뭐 됐다 이러면 또 다른 번에 가서 또 막 주제를 막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처음 시작이 어렵지 고것만 되면 끊임없이 찍고 찍혀야 된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유튜브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좀 비속으로 까고 자기 본명도 다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드러내는 상황에서의 방송을 한다. 여러분 조회수가 많은 방송 중에 탈 쓴 방송도 있죠. 가면 쓴 방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나오는 방송이 있죠. 그 방송이 쉽겠어요. 제가 쉽겠어요. 다 깨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어제 지하철을 탄다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왜 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딱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뒤에서 갑자기 저 백의성 역사 강사 아니십니까. 그럼 순간에 등골이 쫙 와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짜증을 마냥 낸 상황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바지가 이쪽 주머니가 이렇게 좀 타져서 세탁소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좀 해 주시면 예 그럼 제가 입는 추리닝이라도 입고 예 그렇게 입고 이렇게 있는데 다리미질 하시던 세탁소의 아저씨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혹시 백의성 강사 아니세요. 그 다음에 우리 큰딸을 갖다가 태권도 도장에 보냈는데 그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 제가 이래 좀 뭐 예 누구 아버지입니다. 아 예 그랬는데 갑자기 관장이 나오더니 백의성 강사 아닙니까. 내 보고. 뭐 이쯤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거를 상처를 받고 광장 공포증이 느껴지고 대인관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런 관심을 받을 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좀 되게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딴 테마파크가 지금 전 세계 몇 개예요. 21개예요. 호텔까지 다 합치면. 21개. 그리고 여러분 JYP 있잖아. 박진영이 항상 무슨 노래할 때 앞에 JYP하고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디즈니 따라하는 거예요. 디즈니가 모든 포스터에 아까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포스터에 거기에 어디에 디즈니라고 딱 자기 사인이 저작권이 돼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포스터를 올리는 순간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포스터인데 왜 그러노. 사인이 저작권이란 말이야. D라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디즈니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막 이런 거 못 내요. 너 그거 왜 유튜브에 허락도 안 받고 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최강의 저작권이 3명이 있으니 그 저작권 3명에 대해서 제가 다 방송을 오늘 하니까 합니다. 다 합니다. 루퍼트 머독 20세기 폭스 그다음에 저거 오프라 윈프리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월드 디즈니예요. 세계 최강의 저작권이에요. 정말.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해변가에다 미키 마우스를 그려도 그 다음날 저작권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헬리콥터로 이렇게 감시한대. 그 정도 낭설이 있을 정도라고 정확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쓰기만 해라 아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아재개그를 하자면 올해 2020년이 되니 전국의 성함이 경자이신 분들이 참. 또 뒤에 그 또. 1월 년이 돼. 그래가지고 참 많은 그 서러움을 느끼신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연세들이 다들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손자들이 어떻게 부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서러워지더라는 거죠. 설날에 오지 마라 뭐 이런. 와서 내 앞에서 한마디 더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래서 참 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디즈니 형제 그 소박한 시작. 소박한 시작. 요 누구입니까? 요 가운데 누구 같습니다. 예 허리 사이즈 41을 자랑하는 그 놀라운 월트 디즈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트 디즈니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성겸 씨라는 배우가 가장 잘 어울린다. 등찍이 후대가 좋잖아. 그냥 자장 잘 어울린다. 요기 보면은 요 오른쪽에 이 사람 누구. 월트의 형 요 위에 로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죠. 로이가 앞에 적히느냐 월트가 앞에 적히느냐를 갖고 한 달을 싸우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로이 앤 월트로 해야 되느냐. 월트 앤 로이로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형제가. 왼쪽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시장인데요 이 도시의 시장인데 뭐 옆에서 기분 좋게 서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나요 정치인이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나 내가 이거 가지고. 그렇죠. 나를 세세요 로이를 누가 알아 월트를 앞에 쓰려고 시에서 준비를 했지 근데 로이가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됐는데 이씨 내를 앞에다 써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웰컴 백 월트 앤 로이 어렸을 때 고향에 두 형제가 돌아갔습니다. 웰컴 백 월트 앤 로이를 사자 성어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금의 환향이 되겠죠. 금의 환향. 금의 환향. 2019년 3월 5일에 그 록펠러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록펠러 강의를 찍었습니다. 이 3층에 있는 강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쉰들러 리스트도 찍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앉아 계시는 분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유튜브를 보고 왔다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냥 뭐 그냥 이제 고 한 네다섯 분 앞에 놔놓고. 제가 그 록펠러 강의가 이제 된 거예요. 나는 내 강의가 잘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뭐. 아까. 이순신과 이원익 보셨다 하지만 그때 이순신과 이원익이 뭐 이천백 회이라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세자와 영조가 한 사천 회 가니까 이거 좀 히트작인가 막 이러고 지금 사도세자와 영조가 백 사십 칠만 회 정도.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일 년 일 년 그 다음에 이순신과 이원익이 얼마 백 육만 회. 그러니까. 그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죠 백만 조회 수가 넘어가는 거 보니. 이게 반 안티 세력이 몰려왔던. 그렇죠 한 게 뭐 긍정적인 사람이 와서 봤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본 건 확실해요. 그렇죠 둘 다 두 시간 십 일 분짜리를 그렇게 록 펠러는 구십 사분짜리 콘텐츠 했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일 입으로 나누지 않고 딱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재미 교포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셨던. 캐나다 동포. 멕시코 동포 지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유튜브에 그 아주 대가가 있죠 제이 플라라고 하는 예. 커버 송 하시는 분이 천 사백. 칠십만 명 구독자. 예 뭐 그 최강이죠 뭐 거의. 근데 그. 그분이 그 커버 송을 하는데 처음에 이 년 동안 커버 송을 하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럼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가수를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갑자기 막 그 쉐이프 오브 뉴라고 하는 노래가 확 뜨면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쉐이프 오브 뉴는 지금 한 이 억 오천만 뷰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인기가 그 데스파시토라고 하는 루이스 폰시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건데 루이스 폰시가 부른 데스파시토의 원곡 유튜브 뮤직 비디오는 조회수가 천만 회가 되지 않는데. 제이 플라가 부른 커버 송은 일억 육천만 뷰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원곡의 노래 가수보다 커버 송의 인기가 더 좋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뭘 그대로 그 영화가 뭐 실명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 관객이 한 칠만 오천명 들었는데 라이나의 컬처 쇼크에서 그 영화를 다룬 리뷰는 삼십육만 회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는 어디냐 미주리주에 있는 미주리주에 있는 마르셀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 도시도 마르셀린입니다. 천구백오십오 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마르셀린을 잊지 못한다. 미주리주 마르셀린 그래서 요기가 바로 월트 디즈니의 고향 월트 디즈니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마르셀린이라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한적합니다. 요게 그냥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음내 음내. 우리 그 시골 동네 음내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 다들 시골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는가 저는 답사를 많이 댕기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 한적한 시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뭔가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기억에 뭐예요. 그래서 쥐하고 친하게 지냈던 월트에 독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월트 디즈니 만화에 쥐가 그렇게 미키마우스라든지 미니마우스라든지 최근에 또 뭐가 있어요 라따뚜이라고 하는 게 있죠 라따뚜 프랑스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요리인 라따뚜이를 세계에서 프랑스 사람만 물어보면 사람들이 라따뚜이 먹어봤냐고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김치찌개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요리 비평가가 와가지고 있는 제식들 이 식당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라고 있는데. 저기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예 뭐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서 약간의 그런 어떤 좀.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거는 본인 팔자고요 그거는 뭐 제가 감당할 게 아니죠. 뭐 뭐. 제가 인제 예전에 강의하면서 한번 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티를 안 내고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철에 봉선화 연정이 되어 있었던 거야 왜 첫 가사가 뭐예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 이거잖아요 그니까 진짜 터질 것만 같은 거 되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구십 분 연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오 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는 걸어 나가다가 뛰어갔다. 이게 아무도 모르지 사실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예 그렇던 기억이 있어. 로스 차일드 때. 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가 월터 디즈니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우리나라는 기억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기억합니까. 뭐라고 기억합니까 월터 디즈니를 위대한 만화가 뭐 또 뭐라는 애니메이션의 괴물 또 그 다음에 이상한 대학생들도 일루미나이티다 뭐 반유대주의자다 뭐. 왜 그러는데요 그 순간에 여러분 디즈니한테 배울 건 90%가 날아가요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사람이 제가 로스 차일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았어요. 근데 그는 이제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로스 차일드만 20년 공부한 사람이다. 개나 소나 유튜브를 하니 니 같은 놈이 유튜브를 하는구나. 네 이놈 내가 니를 방금 처단하러 가고야 말겠다 해서 제가 차단했습니다. 예 아니 처단하러 말 나오십니까 어른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무슨 할 짓이 없어갖고 20년간 로스 차일드만 보고 있어요. 예 마치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이지 독립운동 그걸 아는데 31년도에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인재 없음을 한탄하는 그대야말로 왜 인재가 되려 하지 않는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본인은 인재였다 이거지. 니들은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디즈니. 리메이스트 센츄럴 피규어. 인 더 히스토리 오브 애니메이션. 또 악플 달리겠네 새끼 잘난 체 하고 있네. 데스의 영어를 갖고 와가지고. 이 영어도 해석 못 하면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요. 수능은 어떻게 쳤어요. 애니메이션 이거는 뭐 해석 안 해도 알겠죠 너무나 위대한. 중심적인 인물로서 남아있다 보통 사람에게 피규어라고 쓰면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앞에 센츄럴 디센츄럴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Through technical technological innovations 기술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라고 해야 만점절의 번역입니다. and alliances with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정부와 노동조합과 각종 위원회와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 이런 모든 것과의 연대를 통하여 그죠 연대로서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협정을 맺음. 히 트랜스폼드 그래서 뭐냐 그거를 통해서 뭐 됐다 바꾸어 냈다 완전히 틀을 바꾸었다 업사이드 앤 다운을 만들어 버렸다 뭐냐 트랜스폼드. 가벼운 변화는 체인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것도 더 가벼운 변화는 무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폼드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a minor studio in marginal form of communication 소통에 소통에 이 minor한 스튜디오 이 뭐야 marginal 폼이 뭐냐 하면 지역적인 부분적인 형식이었다 이 말이죠. 만화라고 하는 거는 만화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5분 정도 앞에 그 서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분위기 띄우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 그 인식이 남아가지고. 그 인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디즈니를 볼 때 어떻게 되겠어. 저 뭐 저기 저 막강 가수나 뭐 서막이나 하는 놈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의 원작 소설의 대부분을 유럽의 전설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저작권을 따내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내 작품은 베스트셀러지만 실사용화로 만들 거예요. 뭐 게리 쿠퍼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죠. 뭐 앤서니 기든스나 이런 애들 정도는 나와줘야 내 작품을 할 수 있어요. 디즈니가 만화 영화로 만들겠다면 이 사람이 내 작품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죠. 시간이 원래 흘렀으니까. 그 다음은 마지널 폼 오브 커뮤니케이션 인투 트랜스포드 인투 아 뭐냐. 어 멀티네이셔널 레저 인더스트리 자이언트. 뭐 다 좋은 말이야. 멀티네이셔널. 국제적인 다중국적의 뭐야 레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자이언트라는 말이야. 산업적 거인이다. 이런 말이야. 데스파이트 히스 크리틱스. 뭐 일루미나티라는 동. 뭐 나는 동. 뭐 세계에 무슨 뭘 석권하려 했다는 동. 석권하면 뭐 자기는 석권해봤어. 그러니까. 서구이가 크리틱스에 불구하고 히스 비전 오브 모던 커버레이티드 유토피아 에스 엔 익스텐션. 외연 확장 이 말이거든. 외연 확장 이 뭐야. 확대 오브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밸류.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완전히 확대해버린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해설 파셔벌리 게인드 그레이터 커렌시. 그 커렌시라는 말은 화폐 통용. 화폐라는 말도 있지만 통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통용됐다. 인 더 이으스 애프터 히스 데스. 죽고 난 다음에도 뭐야. 그레이터 커렌시 개인 더 그레이터 커렌시. 더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베포레이트. 증발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거는. 제가 보세요 반드시 출처를 밝히죠. 안 밝히면 끝장납니다. 출처 CNN 트래블. 출처 온라인. 출처. 예 이것도 보세요 출처. 정확하게 얼마나 안 예뻐요 출처를 이렇게 해놨어 니들이 이래도 갖다 쓸 거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 예뻐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디즈니랜드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디즈니가 한 말입니다. 완성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뭐냐 이 세상에 상상력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이것이 안 됩니다. 왜 객관식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관식을 쳐도 객관식 주관식 뭐 단답형이잖아요. 논술을 해도 그렇죠. 어떤 모범 논술 답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디즈니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인재를 좀 터준 게 유튜브예요. 제가 아이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이플라 같은 인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존 체제에서. 소속사들이 다 거절하고. 야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하고 다 거절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소속사들이 뭐. 아시네요. 제이플라를 한 번 모실래 해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아니 뭐 깨놓고 말씀드리자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YG가 아니었으면 유튜브 구독자가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전 세계 YG 팬들로부터 또. 니가 무언데. 이러면서 뭐. 아니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춰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즈니랜드. Attendance Evolution of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수익 한 번 보실까요. 수익.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잖아. 뭐 만화를 해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도 해요. 그것도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요. 지금 이게 1955년이에요. 디즈니랜드의 이런 세계적 확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입니다. 55년부터 지금 이천 뭐야 십 칠 년까지의 자료들 쫙 이렇게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95년도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5년도에 뭐가 나왔죠? 라이온 킹? 95년도에. 테이레스 올드에스 타임 이게 나왔죠. 주 웨스 이 캔 비 이게 나왔는데 베리 이븐 프렌스 텐 썸바디 프렌스 나왔잖아. 그게 미녀와 뷰 디 앤드 비스트가 나오면서 이게 확 장편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다시 온 거야. 그러고 나왔던 게 뭐야. 호우 뉴 월드 하는 그 알라딘 그죠 예. 캔드 캔 유필 더 러프 투나잇 라이건 킹이죠. 이 뭐 라이언 슬리프 투나잇 하는 그 노래가 거기 들어갔었죠. 사자가 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편안하게 하라는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사자가 자니까. 그 요들손 같은 게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신나서 그러는 거야. 사자가 잔다 이거야. 우리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다. 그 말이죠. 그걸 처음 아셨습니까? 그냥 사자가 자니까 자는가 보다 싶었어요. 자기를 잡아먹지 않는다 이거지. 조금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놀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알라딘 나오지 라이언 킹 나오지 또 뭐 나왔습니까.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간 것이 나온 게 또 뭐냐 라푼젤 나왔고요. 그렇죠. 라푼젤 나왔고. 뭐 윌 스미스가 나온 그것도 나왔고 실사 영화 알라딘 그것도 나왔고. 라이언 킹도 실사 영화 나온다고.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전 세계를 들어 엎었던 게 뭐야 겨울왕국 아이가. 지금도 우리 딸내미 두리가. 나는 엘사다. 나는 안나다. 그러면서 제 친한 구독자님께서. 딸내미 두리에게 주세요. 엘사 옷하고 안나 옷을 줬더니. 이게 1탄이냐 2탄이냐를 놓고 저거 유치원에서 논쟁이 붙었어. 1탄 옷이냐 2탄 옷이냐.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히트를 치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정말 인생이 객관식이라는 얘기에요. 그분이. 그거 인정 못하시면. 우리나라는 유튜브로 어린이를 소재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그거 까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유튜버들도. 전부 다 용서할 수 없다. 자꾸 말이지. 수익 제한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뭐 아동학대가 뭐 어쩌고. 어쩌고. 디즈니는 그런 모든 거를 피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만화로 그렸잖아요. 만화로 안그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요겁니다. 코코라고 합니다. 이천십 칠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 글작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억해 달라라는 게요. 월트 디즈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마 내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겠는가. 잠깐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마는. 우리 전에 이제 우리 윤봉기 기자가. 주최했던 강의에서 제가 한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천십육년 때는 십이월 이십삼일. 우병우의 역사적 분석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병우의 역사적 분석에서 비슷한 예를. 그 비슷한 예인데 약간 상반되는 걸로. 율곡 이이하고 다산 정약용을 가져옵니다. 그래 이제 가져오는데. 그래 왜냐면 제가 이천십육년 십일 월 십오일 부로 국회에서 짤렸습니다. 예. 국회에서 짤렸습니다. 그래 십일 월 십오일부터는. 제가 원래 오리역에서 그 출근 버스를 타고 국회로 갔는데요. 이천십육년 십일 월 십오일부터는 그 버스를 타는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못하는 거죠. 여섯 시 오십 분에 타면 여덟 시 이십 분에 국회에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참 서럽더군요. 근데 이제. 윤번기가. 그때 당시 최순실 우병우가 아주 전국적이었는데 최순실 강의도 한 번 시켜주고 우병우 강의도 한 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병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다산 정약용이 그. 자기가 쫓겨날 때. 영모로 몰릴 때.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라는 인간이. 저 충주의 배론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배론 동굴이라고 해서 저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의 후한 배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외국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론. 내 성인 배씨잖아. 논어 할 때 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배론 동굴이요. 이제 이 배론 동굴에서 쓰면서 뭐냐 하면 프랑스가 천주교의 보호국을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한 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주면은 이 순간에 모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딴 글을 썼어요. 그 야경이의 형의 사위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게 소위 얘기하는 매국노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야경이 해서 약전이 약종이 다 잡혀요. 다 잡혀가지고. 약전이가 아마 그 고문받다가 야경이 앞에서 모가지가 땡깡 잘릴 거예요. 그거를 봐요. 그러고 이제 보는데 재판에 그 국청의 핵심 사항은 이거였어요. 정약용이가 천주교 신자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신자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재심을 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걸고 황해도 관찰사 중에 한 분 이러면 이름 내나는 알지만 말해도 잘 모르시잖아. 그분이 노론파였는데 평소에 정약용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황해도 도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상소를 씁니다. 살려달라고. 다산을 좀 살려달라. 유배를 차라리 보내자. 그 사형까지는 안되네 이래서 뭐냐 하면 그 약종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 가마에 이 뭐야 수레를 지고 가는데 그 수레에 이렇게 벌커덩 열려갖고 책이 떨어져가지고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뭐야 이래서 보니까 천주시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잡힌 거였거든. 그래갖고 이제 잡히니까. 야경이는. 그때. 뭐 정조 아니고 이제 그다음 임금 순조 때잖아요. 자기가 정조 때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딱 뭐 국청에 이래 있는데. 죄인 정약용은 뭐 무슨 어명을 받들라 이러면서 이제 포도대장이 쫙 펼쳐서 읽는 거야. 뭐라고 읽느냐. 그래서 자기는 내가 홍문관 교리로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거냐. 내가 저기 그 화성 그런 거 중기 이런 것도 다 내가 했고 한강의 부교 이런 것도 사실상 내가 그거를 다. 뭐 사람들은 해석이 다르겠지만은 했고 내가 암행어사로서 황해도 북부지역을 가가지고 아주 내가 또 잘했고 명 암행어사로서.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사가는 정언으로서도 아주 그 임금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뭐 서학과 어떻게 좀 융화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한강에 부교를 띄우고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포도청 대장이. 대도 안 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너는 대대손손 불온한 서적을 읽었으며 너는 유부녀와 뭐를 했고 너는 뭐 어쩌고 토지를 수탈했고 백성을 괴롭혀 왔으니 거기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근거에 따라서 니의 모든 기록과 이런 거는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약을 받고 죽으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 포항 장기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겠다라고 나오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신형에 처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와 여러분 제목 보세요. 1805년부터 시작된 다산의 503권의 저술은 요걸로 쓰자. 요게 명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서 시리에 빠져 지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유부녀를 겁탈하거나 토지를 빼앗거나 불온한 서적을 읽어 반역죄로 죽었다고 포도재장에 그 논고문만 남아있게 될 것이야. 왜 서울에 있는 서적 다 불태웠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남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해 줄 수 있지. 할 수 없다 책을 쓰자. 그게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물가에 갔더니 그 엄마 하나가 막 울고 있어서 도대체 왜 우느냐 했더니 나는 세상에 말이지 나라의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세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서. 뭐 백골 징포니 나발이니 무슨 죽은 자에게도 세금을 물리질 않나 남자 요번에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가가 아들이라고 야한테도 세금이 뭐 황구첨정이죠 그게 그러니까 애들 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부당한 세금입니다 하고 할아버지 그 애 할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디. 소를. 소를 오히려 빼뜨려가 버렸다 니는 이런 불경죄를 범한 죄값으로 소를 내놔라 이거 농사짓는 농민이 소까지 뺏기면 그거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는 마 정약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 이거 참 환장하겠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고고하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넷째 아들 정농아가 열한 살의 나이로 콜레라인가 천연두인가 하여튼 걸려서 죽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노론놈놈들이 전해줘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얘가 치료를 거부하다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해주는 치료가 아니면 나는 받지 않겠다 하다가 죽었다. 라는 말까지 전해줍니다 왜 죽으라고. 절망에 빠져서 죽으라고. 노론이 고런 식으로 야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로 죽으려고 이렇게 우물가로 가 우물가로 가가지고 커뮤니티 수어사이드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옆에서 소복 입은 여자 울고 있는 거야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가 할아버지 그 애 할아버지가 그래 돌아와가지고는 막 우리 갓난 애기 막 고추를 잘라버렸어요. 결국 이놈도 그래서 과다출혈로 아들도 죽었다 그 아들이 죽은 걸 위해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버렸다 이 폭압적인 세금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약용이 그래서 뭐 남자의 약물을 잘라버린 슬픔 그래서 애절량이라는 엄청난 시를 하나 짓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도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도 벼슬에 출사할지도 모르겠고 서울에 있는 모든 기록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노론 놈들은 죽으라고 넷째 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다는 것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비극화 시켜서 내한테 전달하다니. 이놈들 니들이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뭘 시작해요 목민심서에 저술이 시작됩니다. 흠흠신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기억할 것인가 이천십육년 십일월 십사일에. 짤리고 난 백 이성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정약용 강의 때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두 시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거. 그래 인제 했는데 그때 인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그때 윤봉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정약용이야 이 사람이 하면서 지가 정약용인 거야 지금 유배를 당했다 이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베스트 프렌드가 다르다 야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어떻게 그걸 알았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멤버 미예요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코코라고 하는 데 사람은. 뭐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천주교회는 세 가지의 사후색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친할머니 성함이어서 사실 내가 참 말씀드리기가. 연옥에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천국하고 여기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망자들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성사를 받지 못하면 즉 돌아가시기 전에 종부 성사를 받지 못하면은 연옥에 가서 괴롭게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종부 성사를 받아야만 이쪽 코스가 예약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중근이 도마 안중근이잖아요. 죽을 때 종부 성사해 줬습니까 천주교가. 거절하죠 처음에. 나중에 누가 이렇게 조금 밥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 주잖아요. 서양사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라비 앵 로즈 그 장밋빛 인생을 쓰였던 그 유명한 누구 에디트 비아프 그 샹송. 그 사람이 종부 성사를 받았나요. 카톨릭이 거부했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매음굴에서 매춘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과연 카톨릭적인 윤리를 준수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개가 17살에 한 번 애를 가졌다가 낳았는데 죽어요. 뇌수막염이 걸려서.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심을 받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죽인 건지. 뇌수막염 때문에. 그러니 이때 종부 성사를 프랑스 천주교 개가 거절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간디에게 노벨평화상 안 준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부 성사를 해가지고 이 천국으로 갔는데 연옥에 가야 연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해 주는 건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가족이 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친한 지인이거나 좋은 데 가라. 그러니까 뭐야 코코라고 하는 곳에 보면 저승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가 지금.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는가. 노래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리멤버 미 그죠. 도와이 헤브 세이 투 굿바이. 리멤버 미 동렛 잇 뭐 맥키 맥키 크라이. 뭐 요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떠나가지만 나를 기억해 줘. 지금 다 그 죽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코코라고 하는 자기 딸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가니까 헥터라는 남자가 떠나가니까 그때 아빠한테 아빠로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딸한테. 그러니까 그 딸이 95세가 돼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치맥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 연옥에 있는 헥터가 자꾸만 쓰러집니다. 왜?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천주교의 이 개념을 하니까 요 개가 여러분 제가 반려동물의 세계사를 작년에 했으면 했을 거예요. 이 나오는 이 하늘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개거든요 얘가. 이 망자를 막 볼 수 있는 얘가 이제 페루비안 잉카독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이 멕시코에 그래서 곧 개 두 종류만 하면 페루비안 잉카독하고 치와와 세 마리가 단역으로 출마 그 출마를 한다 출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골을 했고 코코도 완전히 구십 세 넘은 이 완전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할매지 할매 진짜 주름살이 다 있는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그 주름살이. 픽사 디즈니의 최고 글작입니다 그 주름살을 묘사해야 돼 그리고 이게 전부 해골이잖아요 망자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리멤버 미는 그렇게 해서 큰 영향을 가집니다. 자 앞에 한 시간에서 요렇게 가면 야 이거는 너무 밋밋한 백 이성 강사 강의 아냐. 이제 다음 시간에 앞에서는 좀 뛰어주고 원래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세요. 이만큼 이제 좀 띄워드렸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가. 그럼 그 디즈니 죽고 난 다음이잖아 보시라니깐요. 디즈니는 육십육 년에 죽었죠. 그렇죠 육십오 년인가 하여튼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로 지금 보세요 그레이터 커렌시 뭐야 애프터 히스 데스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그런 창작이나 모든 게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요. 겨울 왕국. 더 프로젼. 야 이거 뭐. 이 전국에 극장하시는 분은 더 프로젼을 못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스 오피스 1위 타임즈 뉴욕포스트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진짜 최고의 영화 같아. 그런데 왜 흥행이 그렇게 잘 되게요. 애기들은. 한 네 살에서 여덟 살 사이에 있는 이 애기들은 있죠. 계속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에 디즈니가 차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뭐야. 재구매. 자발적 재구매. 다시 봐 이거는 그 무슨 센 수학이나 이런 거고요. 삼 회독해야 돼 뭐 이런 거 사법고시 1차 뭐 이런 거고요. 아시겠지. 비자발적이잖아요. 타율적 재구매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발적 재구매. 어떤 짓을 벌어서라도 한다. 엄마 아빠가 못 보게 하면 엄마 아빠 자고 있는 동안에라도 살짝 어떻게 아빠 카드를 이렇게 빼서라도 살짝 한다. 그 다음날 혼이 나서 뒤지게 맞을지언정.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객관식 답안에 익숙한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월드 디즈니고 나발이고 씨. 다 별이 나왔다 아마. 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만날 만화 영화 하나 봐갖고 자아가 뭣이 되겠노. 디즈니처럼 내면 싫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싫겠냐고. 그러세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그 백제현 씨라고 그 뚱뚱한 그 개그맨이 있었죠. 그분이 처음에 개그맨 준비하고 이럴 때 엄마가 맨날 이놈의 왼수야 니 때문에 내가 죽을란다 하면서 맨날 그랬어요. 인기 끌고 나니까 자를 쌍둥이는 낳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안 합니까. 내가 마 안 닿고 새 쌍둥이면 엄마 재테크가 다 돼서 이렇게 있네.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겨울 왕국에서의 동생 안나 공주입니다. 뭐야 언니와 여동생이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게 다 상징이 있는 거야 심벌인 거예요. 동생 안나. 아까 로이가 형이라 했어요 월트가 형이라 했어요 로이가 형이죠 그럼 안나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출처 밝혔어요. 그렇죠. 출처 밝혔어요. 디즈니가 그리는 동화 속의 여성들. 동화 속의 여성들. 이게 디즈니 프린세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는 하나의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걸 월트가 노린 거예요. 여러 데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누구예요. 이 누구야. 파 뮬란. 그렇죠. 뮬란. 뮬란. 여기는요. 모하나. 모하나. 하와이 추장의 딸이에요. 프린세스인 거야. 근데 아직 엘사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엘사 안나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긴 머리카락. 라푼젤. 라푼젤. 그렇지. 아휴. 실제로 라푼젤같이 긴 머리카락이 있어 뭐. 냄새가 나서 그걸 어쩌다. 그러니까. 목욕탕 가도. 아마 그 여기 어머니들도. 목욕탕에서 그 사람 보면은. 부담실을 벗어요. 옆에. 저 머리 감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미쳤어요. 내가 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요. 에어리얼. 인어공주. 네. 인어공주. 그 다음에. 요쪽은. 자스민. 자스민 공주는 어느. 지금 중동에 어느 나라의 딸일까요. 예. 이라크. 예. 이라크. 그렇죠. 바로.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라크. 그렇지 않겠냐. 이라크. 음. 그 다음에 요기 요기 요기. 요거 누구야. 더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요. 메리다라는. 마법의 숲이라고 하는 건 메리다. 갑자기 엄마가 곰으로 변하는. 갑자기 그 메리다 저것만 곰이 되는 거예요 곰이. 마법을 잘못 먹어가지고. 곰이 돼야겠습니다. 여쪽 제일 오른쪽. 포카혼타스. 이걸 포카혼타스 그러면 있잖아요. 재미교포들이 막 화낸다. 그래서 포카하나스 이렇게. 포카하나스 이렇게 해야 돼. 니가 말이야 브렌텔러라는 이름을 앞에 왜 쓰느냐고 어쩜 그렇게 니가 영어를 못 할 수 있냐고 이거 뭐 때문에 나왔게.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발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미국 남부 조지아에서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발음한답니다. 그것이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세요 저를 차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 예 그래서 미국 조지아에서 어떻게 발음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신데렐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는데. 기억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다 디즈니예요 다 거의 다. 자 이제부터 요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The princess snow white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몇 년도지요. 1937년도. 1937년도. 하 참. 전 세계에서 유행을 만들어냈던 이 장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 지구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김정은이도 거울 보면 그 말 알기라. 그 스위스 국제학교 나왔잖아. 그 말은 우회 못해 그 말을. 그러니까 다 알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을 때 이 왕비는 항상. 좀 자기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답정노잖아요 답정노. 그런데 이 정도 답정노야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님도 너무나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입니다. 이때부터 나온 말. 디즈니는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여성의 적입니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는 말 좀 하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여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나온 전 세계적인 상징 뭐야 사과를 먹으면 죽는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급체한다. 그때부터 나온 말 저녁 사과는 나비다. 맛 드셔도 돼요. 좋아요. 사과 키우는 사람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 말. 아침 사과는 금이고 뭐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드세요 좀. 참. 사과가 얼마나 좋은데 풋사가 추출물은 다이어트도 됩니다. 그러면. 요기에 이 아줌마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약을 역 안티에이징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티에이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 약품을 막 만들면서 그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하면 늙어 보인다지. 흐흐흐 하는 그거에서 착안해가지고. 그죠 영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게 뭐예요. 야 이거. 이거 말이야 역해서 하면 젊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히 안 늙는 거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뭐야 디즈니는 뭘 했습니까 피터팬을 했죠. 영국에서는 뭘 했어요 스머프를 한 거예요 스머프를. 가가멜이 항상 괴로워하는 게 뭐야 왜 나는 늙어가는가. 저 스머프의 비법을 나는 알아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에 막 고양이가 악역을 맞는 바람에. 황은경 작가가 키우는 고양이까지 나쁘게 보이는. 이런 상징적인 잘못된 이야기가 아시겠습니까. 고양이는 죄가 없다. 예 그 영국에서 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서 프로듀싱을 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는데요. 그 디즈니도 디즈니가 제작했고 픽사가 노동하고 예 부에나 비스타가 배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부에나 비스타가 제작산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화 배급은 뭐라고 영어 단어를 씁니까. 배급은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쓰죠. 공기 번 이 만화 그림이 한번 나옴으로써. 이거는 뭔가 이때 이거를 묘사하는 제일 좋은 우리말이 하나 있어요 앙증맞다는 말이죠. 동화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림 형제에 나오는 이 백설공주의 실제 나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십사 세 정도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사 세. 그래서 저는 막 십사 세부터는 이성교제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십사 세요 대한민국의 가요는 낭낭 십팔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십사 세에서 십팔 세 사이에 그. 옆자리에 남자를 사귀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농구 스타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호날 호날두는 이제 다 사라졌지 그다음에 저기 메시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래. 여기에 세븐 두어 없으라고 하는 난쟁이가 나와가지고 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물들이죠. 그러면 37년에 이게 기획이 31년부터 됐다고 하는데 31년 당시에 어떤 영화가 여성이 주인공이고 어떤 영화가 난쟁이가 나오고 어떤 영화가 산속에 동물을 출연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 영화 없어요. 곧 죽어도 멋있는 거. 캐리 그란트라든지 뭔가 그 쿠포라든가 클라크 게이블이라든가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구백삼십칠 년 당시에 뭐 영화의 걸작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스타인백의 뭐 분노의 포도라든지 뭐 펄벅의 대지라든가 더 굿 어스라든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건 위드 더 위드 마그레트 미첼이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영화로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운 게 백설공주와 일곱 단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고 지금 심지어는 누구까지 찰리 채플린까지 반대했어요. 안돼 이게 말이 되냐 찰리 채플린이 삼십칠 년 당시에 만들었던 영화 뭐 있어요 위대한 독재자잖아. 야 더 키드 뭐 황금광 시대 이런 거 만들었던 나도 지금 심각한 정치 영화로 가는데 모던 타임스 이런 걸로 가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로 지금 갈라 그래. 라고 해서 딱 올리니까 어떻게 돼. 평정해버린.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줄을 잃습니다. 그럼 백설공주는 누구의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는데. 네 요즘 궁금해지시죠. 예 여기 라타또이부터는 오 분간 쉬었다가 이 부에서 진행하면서 이 부에서 더욱더 재미있는 월트 디즈니의 돈과 조직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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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